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용접해 볼게요. 파이프 사이즈는 2와 2분의 1인치죠. 65A 스케줄 10 스테인레스 파이프입니다. 이건 1.6mm 용접봉입니다. 갭은 1.6mm 정도 됩니다. 태그는 갭 사이에 직접 용접했구요. 동서남북 4군데에 태그를 냈습니다. 물론 4G가스를 주입한 후에 태그를 했구요. 노즐의 내경은 16mm 입니다. 텅스텐 길이는 8mm 정도 됩니다. 타이트한 갭을 용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키홀 테크닉도 있구요. 높은 전류를 사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것들도 차후에 보여드릴거구요. 오늘은 레이와야 테크닉으로 용접을 해 볼게요. 파이프를 핏업하는 작업 과정에서 핏업 실수로 인해서 갭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고의적으로 갭을 좁게 만들어서 용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샵이라든지 또는 파이프를 돌리면서 용접할 수 있는 여건의 현장이라면 많은 양을 용접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갭의 간격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갭 없이 용접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갭이 좁으면 채워야 되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방법은 그런 경우에 응용하실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용접 원리는 이렇습니다. 용접봉과 파이프를 녹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전류를 사용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점은 용융풀의 작은 파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느낌만 느끼신다면 어렵지 않게 용접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용접봉의 조준 위치는 용융풀의 중앙에 하셔도 되구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중앙보다 조금 옆을 조준하셔도 됩니다. 용융풀의 끝부분을 보고 뿌리 부분이 녹는 걸 확인하면서 용접을 하셔도 되구요. 용융풀의 작은 파도를 느끼셨다면 뿌리가 녹는 걸 직접 확인하지 않고 용접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높은 확률보다는 빠른 작업 속도를 중점으로 할 때 응용하시면 되구요. 실수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키홀 테크닉이나 또는 조금씩 끊어서 용접하는 테크닉이 실수할 확률은 더 낮습니다. 물론 이건 망구 제 생각이구요. 형님들의 취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 용접하는 파이프는 65A 스케줄 10 스테인레스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는 두께가 얇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두꺼운 파이프에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한 용접 방법입니다. 이 용접 방법을 두꺼운 파이프에 적용하는 것도 차후에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연결 부위에서는 잠깐 머물렀다가 확실히 연결한 후에 지나가시면 되구요. 전류가 높을 때는 연결 부위를 그라인더로 갈아내지 않고도 충분히 연결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입열량을 높여서 용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드의 표면은 회색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칫솔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치질 몇 번이면 썩은 이빨도 반짝이게 하는 마법의 칫솔. 단돈 39,800달러에 모시겠습니다. 매진 임박이니 지금 전화하세요. 하고집이 홈쇼핑. 진실은 그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표면을 청소한 후에 파이널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파이프 내부는 이런 백비드가 만들어집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용접 부위의 표면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면 파이널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여드린 방법 이외에도 타이트한 갭을 용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